그룹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는 여러 컴포넌트를 그룹화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성 컴포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싱되는 마크업이 DIV 형태이며 이미지나 레이아웃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탈렛트에서 그룹이라고 검색해서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DIV로 잘 바뀌는지 렌더링되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룹이라는 요소 자체가 DIV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해당 소스를 확인해보면 DIV 형태로 렌더링되고 회수가 W2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DIV 형태가 아닌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프로퍼티에서 태그 네임을 검색해보시면 해당 태그 네임이 현재 DIV로 되어 있는데 다른 HTML로 렌더링이 되게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UL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텍스트 박스라고 검색해서 텍스트가 들어가는 형태의 DIV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3개 정도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룹의 태그 네임을 UL로 바꿨고 텍스트 박스를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태그 네임을 LI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해당 DIV가 UL로 파싱이 됐고 W2그룹이라는 그룹이 UL로 파싱이 됐고 안에 들어간 텍스트 박스가 LI 형태로 리스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DIV가 네임을 전문에 포함하고